여당 의원들이 12시가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자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차수 변경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원래 장관들은 청문회 날짜를 하루로 잡는데 자정에 가까워지니 차수 변경, 그러니까 자정을 넘겨서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민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도 김 후보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권인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줄행랑을 쳤다며 김행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단적 의사진행을 이유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하려 하자 시작부터 유감 표명을 해야 했던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또다시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했고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 후보자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면서도 여가부 폐지 관련 김 후보자 발언을 그대로 빌려 직격한 겁니다. 민주당은 초유의 후보자 도망 사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특히 지금 김행랑이라고 하는 별칭이 유행할 정도인데요. 후보자가 후보자석을 자진해서 이탈했으니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닌가. 정의당 역시 비리 보따리를 숨긴 채 도망가는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할 수는 없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편파적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인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는 의회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의회 독재를 되풀이하는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독단적 의사진행을 사과하고 바로 독단적 의사진행을 거듭하는 의회 독재를 되풀이하는 만큼 권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